연사 연사요? 아 연사는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롱맨 11, 롱맨 11이죠 메가맨 슈퍼 파일링 로봇 메가맨 자 이제 진행을 할건데 송혜님이랑 이제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너가 먼저 꽤나 시합을 할겁니다 게임 스타트 이제 합시다 송혜님 준비 다 됐죠? 네 네 이거 스타트하면 이제 저 나가도 되죠 이제 네네 나가셔도 돼요 스타트 이제 합시다 저 일단 여기 네 슈퍼 이거 준비해놨는데 네 아 잠깐만요 이거 모드에서 모드에서요? 모드에서요? 게임 스타트 누르면 라인도 뜨던데요 아 네 목소리 이제 좀 있으면 끌거에요 잠깐만요 스타트 누르면 모드에서 이거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이거 네 여기 노바일 모드있고 있으신데? 맨 밑에 맨 밑에? 이 이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밖에 없는데 저는 슈퍼히어로요? 네 이건가? 아 이거 일본어로 하셔가지고 아 일본어로 해가지고 그냥 맨 아래있는거 하면 되는거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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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장에 가가지고 네 일하고 오겠대요 아 열심히 해라 아 남은 로봇들은 그러네요 다음은 퓨즈맨 슨도라맨 브라스토맨 브라스토맨 어허 어허 일곱명이 남아있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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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밑에 아 책상 밑에 여기서 여기서 일하고 있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토치맨이야 토치맨? 아 아 지진이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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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렴 그러죠 오랜만이구만 라이트 박사 박사님 괜찮으세요? 나한테 맡기고 뒤로 물러서래요 그렇게 어 어 어 잘난척하지 말라고 하네 전하고 싶은 말? 너한테 박살났던 그 장치다라고 하는데요 대학시절 때 그 장치? 마사카 롱맨 여기 있잖아요 롱맨 수십 년을 갖다 써가지고 네 그 장치를 완성했대요 수십 년을 갖다 써가지고 네 그 장치를 완성했대요 드디어 그걸 사용할 시기가 왔대요 실험체들이 어 좋은 실험체들이 왔대요 뭐가 실험체야 으어어어 이칸 빨리 도망가야돼 오오 쉣 로봇들이 거찌다 여기다 라이트 뭐야 저게 독타 와이리 싫은데 아 아 이제 내 발밑에 어 무릎 꿇을 때가 온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닥터 와이리를 쫓는데요 기다려라 로끄 더블 기어 시스템이래요 아하 비약적으로 로봇을 업시키는 그런 기술이래요 아 지금의 너로서는 도저히 당연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로끄 아 말려도 소용없겠구만 알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건 대학 시절에 와이리가 만들었던 아 이걸 널 몸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데요 하자 위험성이 있대요 하자 위험성이 있대요 나라면 괜찮아요 그거를 빨리 내 몸속에 넣어주세요 하자 치켜달래요 하자 치켜달래요 롱맨 힘내세요 아 자기도 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대요 아 닥터 와이리 따위 팟팟하고 없애버리래요 롤짱이 하카세 라이터 라이터 이떼키마스 뭐야 이거 아 여기 이거 들어봐 뭐야 뭐야 잠깐만요 아하 뭐야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거지? 아 두 번 쓸 수 있는거야? 오케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바브르 기어? 더블 기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까?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S랑 A를 갖다가 같이 쓰는거야? 네 하나는 파워 하나는 스피드인거 같아요 누구 먼저 잡아볼까요? 누구 먼저 잡아볼까? 누아가 가장 만만한가요? 여러분들 누아가 가장 만만해요? 후세맨? 이거 뭐야? 블레스트맨 러퍼맨 선드라맨 썬드라맨 네 포치맨 블럭이 가장 만만해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아 톤드라에요, 톤드라? 휴즈의 휴즈 어허 와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어허 좋아 아 데모 때 풀렸던 게임 데모 때 풀렸던 애요? 여기 밑에는 뭐야?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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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일단 올라와봅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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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내 어 뭐냐 같이 이제 어 대결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참이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망치 어 죽게 생겼어 어떡해 뭐야 저거? 저거 뭐죠? 내 1판 음성 아 잠깐! 물약이 안나오네 확실히 여기서 하니까 그 뭐냐 물약을 안주니까 조금 네 그거네요 그것도 상대하고 힘드네 저거 뭐죠? 저거 뭐죠? 저거 뭐죠? 생각보다 네 어 긴데요? 어허 어휴 젠장 어휴 젠장 어휴 젠장 어휴 젠장 Sin 어 일단 보스방 도착했거든요? 보스라엘 도착했어요 뭐하는거지 와우 그냥 가봅시다 이걸 써줘야되는건가?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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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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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 같네요 다시갑시다 응 다시가자 다시가자 2시간이면 깬다구요? 어... 2시간 안에 안될거 같네 일단 근데 해봐야지 알죠? 네 그럼 2시간 안에 깰지 못깰지는 일단은 근데 제가 너무 그 뭐냐 특수 기술이니까 그거를 활용을 안했던 것 같아요 2시간 환불 실패가 집중에서 해볼게 한번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스티라노스 스티라노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해야겠다 집중에서 하면 길게 얘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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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숨이랑 목숨이랑 그거 아예 안주네 시사하게 이거 지금 제일 높은 난이도에요 제일 높은 난이도 하하 신나셨네 아주 아마도 아마도 아 아쉽다 어려운데 생각보다 물약이 안나오는게 좀 크네요 물약이랑 그게 아예 안나와요 목숨이 아예 안나와요 물약이랑 복숨이 아예 안나와요 물약이랑 복숨이 아예 안나와요 물약량이 아예 안나와요 물약이 없을때 물약이랑 조금로 물약이 없으면 부족한다 물약이 없을때 물약이 없을때 물약이 없을때 처음에 근데 좀 죽을 수도 있지 뭐 일단 저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뭐야 이거 안보여 죽을 뻔했네 어 뒤로 되게 많이 미쳐나는데 아니 그리고 나 왜 저쪽으로 밀려나가지? 내가 봤던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밀려나가네 그냥 내 저기로 호로록 빨려들어가는데? 그것도 난이도 때문에 그런건가? 내가 봤던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밀려나가네 내가 봤던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밀려나가네 내가 봤던 방향이랑 더 밀려나가네 내가 봤던 방향이랑 반대쪽으로 밀려나가네 내가 봤던 방향이랑 비슷한거 에이 저 자전챔 안 들켜요 좋아하지 마세요 어우야 너무 아퍼 옆에 있는 저거는 근데 뭐죠 피통 옆에 저거 뭐예요 피통 옆에 저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턴은 깹시다. 아까 피가 너무 적었어. 아까 피가 너무 적었고. 이번 턴은 깨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장난 아닌데? 처음부터 최고 난이도 하려니까 어려운데요? 어허... 얘가 제일 쉬운 애예요? 찍고 펀치 날리는 거하고 파편 날리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기어를 썼다가 끌 수도 있구나. 기어를 썼다가 끌 수도 있구나. 이거 기어 사용을 잘해야겠네. 처음부터 최고 난이도는 좀 오버였나? 아니 포션이랑 포션이랑 아예 그게 안 나와요. 또 뭐냐... 포션이랑 목숨이 아예 안 나와. 아예... 맞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 안 맞고 플레이를 해야 돼. 안 맞고... 아예 안 맞고 플레이를 해야 해요... 아예 모르겠네. 날씨는 한 번 더kes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без몰이게 됩니다. 아예 내 베이전은 안 한 번 더 내는 거니? 아예 내 아예 나아. 너너너너너너너넣네. 다행자마자이 안 돼요. 아직 단연히 나아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니었어... 퀴즈 안 맞고 안 맞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 오 근데 잘 만들어놨다 아 진짜요? 복숭아 하고 이 캔 호프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쉬워진다고? 이 캔 호프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쉬워진다고? 이번 판에 막하면 상점 한번 가보자구요? 그럼 이거 네 잘 모아놔야겠네 일단 변신하고 난 이유가 패턴이 조금 피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솔직히 맞아도 이렇게 많이 안달거든요 이게 근데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다리 밑에 못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하 오 야 이거 점프도 안 점프도 하면 안되는구나 땅 긁는게 힘든게 아니고 네 저 이지선답쯤 힘들어요 그니까 땅 긁는거는 별로 안힘들어요 땅 긁는거 오히려 별로 안힘들고 이거 썼는데 맞으면 어떡해 이거 썼는데 맞으면 어떡해 아 이거 때리는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네 생각보다 네 어 어 그니까 이제 피하는 방법은 알겠는데요 피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때리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짧네 어 간격이 어 으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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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점프도 하면 안되는데 그냥 맞는데 점프도 하면 그냥 바로 맞네 저거는 그냥 내 땅바다 땅바다 휘두르는거 점프도 하면 안되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네 걸리면 그냥 내 죽어요 한방 맞으면 반피야 딱 두방에 죽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이 보스 쉬운거는 아닌데. 어우야 와 죽을 뻔했어 와.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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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습을 사면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어차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접히면은 두 번 맞으면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누구Q item 와C 목숨 최대로 사면은 아홉 번 보스도 도전할 수 있다구요? 아니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피면은 어차피 이거야 공격할 타이밍을 못 잡겠네 공격할 타이밍을 못 잡겠어 공격할 타이밍을 못 잡겠어 공격할 타이밍 피하는 건 둘째치고 언제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그냥 공격이 날아오네 성격을 잃어버리는 affiliate 생홍 버텨 이르렀 지금 와아 네 다리 밑은 못 지나가요 다리 밑은 못 지나가요 제 평가는 일단 네 재밌어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요 제일 높은 난이도로 하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네요 네 똥겜까진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품을 다 사가지고 최고나이도로 깼다고요? 그래요? 부품 근데 부품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좋아져요? 이켄을 그냥 산거에요? 아니면은 이켄은 서브탱크처럼 쓰나? 어 잠깐만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갈려고 했네? 생각도 안하고.. 아.. 그래요? 그런게 있어? 그니까 한 번 사면은 계속 유지되는거에요? 아니면은 그 판.. 그 판에만 그거 되는거에요? 그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노상전 플레이라던가 그런것도 되긴 할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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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 와.. 조용하다 Помlungen 그러니까요 한 보름 물 건너가겠네 일단은 흔들림을 감상해 자기들이 그걸 안 쓰면 흔들림을 파고신들림을 안 역시 내 보스가 문제네 보스가 보스가 문제네 보스가 보스가 문제네 보스가 문제네 보스가 문제네 보스 보스 일단 여기까지는 잘 왔구요 이케 엄청 빨아서 깬다고요?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또 컨티뉴 눌러버렸네 실수로 바로 죽고 네 저도 그러면은 이케는 좀 사가지고 클리어를 할까? 아 근데 네 어떻게 깰 것 같은데 하다보면은 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깰 것 같긴 한데 볼트부터 잘 모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볼트 모으는 거 모으는 거고 일단은 데 한번 깨볼게요 깨끗하게 그니까 텀 없이 날아와가지고 그니까 때리려다 맞는게 더 맞는거같아요 그니까 피하는.. 그냥 계속 피하는거 보다는 때려야지 저 패턴이 풀릴거 아니에요 패턴이 내.. 죽여버려야지 내 패턴이 끝날거 아니니까 근데.. 죽이려면은 내 열심히 때려야되는데 때리기가 힘들어 뭐야 아까전에 새거 떨어지더니 이번에 안떨어지네 또? 뭐지? 일단은 필리오도 따져서 이게ylon이 크리스마트 현어에서 는 그지.. 집에서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 한 칸 남았는데, 네. 오. 좀 기다렸다가. 피 좀 줘. 피 좀 줘. 오. 일단 왔거든요. 일단 왔는데 피가 너무 없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네. 일단, 일단 여기서 죽고. 일단 복숨, 목숨 다 모아서, 네. 어, 두 목숨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일단 죽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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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아 저 봉투에 부딪히는게 피가 많이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우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이건가? 이 캔 좀 삽시다 네 많이 모았네 많이 모았어 일단 이 캔 6개 사주고요 필요 없고 오토차지 칩 버터 브라스 칩 이거는 뭐지? 아 미사일이 커진다고요? 이거? 미스테리 미스테리 칩? 미스테리 칩 미스테리 칩 미스테리 칩 이 캔 소재량이 늘어나는건가? 아 이거야? 아.. 유퀸 소질양이 준다니까 또 뭐 살만한거 있을까요? 요건 뭐지? 미스터리 칠다 아 단시간에 클릭하면 신기한 아이템 로크!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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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